어쩌다 일일 사랑해 눈물이 멈추질 않아 마지막이 하나 주네 됐다! 이거 좀 녹여줄까? 어이구 아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근데 또 산? 야경, 영수로 유명한 황령산 아 그건 인정 황령산이 야경 명소로 진짜 유명하거든 그럼 또 보고 가야지 그렇게 예쁘다는 황령산 야경 근데 이거 산책로 코스가 따로 있네요? 나는 차로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자동차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놔두고 우리는 위대한 발을 쓰는 거죠? 다리라는 어머니께서 낳아주신 하나하나 가자 엄마 말 잘 듣네 엄마! 엄마 더 이상은 투덜대지 말자 그래? 아 힘들어 죽겠네 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야경들 좀 봐 손이 음정이 약간 이렇게 갔는데 야경들 좀 봐 야경들 좀 봐 무대를 부셔놓으셨다 떡국 먹었어? 떡국? 안 먹었어? 어? 그럼 아직 한 살 안 먹었네 아직 32이고 싶다 난 먹었는데 그러면 26 나 26 나 26이야 이제? 내가 오빠 앞에서 무슨 말을 하냐? 지금 잠깐만 내려와봐 안녕히 계세요 카메라 끊지마 오바는 21년에 뭘 제일 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잘하는 걸로 나는 돈을 벌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일이 너무 없어 이게 다 역병이 돌아서 그래 이번 해 계획이 뭐야? 나는 이번 해 눈이 좀 멀었으면 좋겠어 돈에 난 또 나한테 눈이 먼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이미 멀었지 지금도 멀었어요 조명 때문에 이거 앞에 하나도 안 보여 눈뽕 보이지 않아 이런 거 불러봤자 저작권 그러면 음자를 다르게 부르자 보이지 않아 안 되꼈네 나식 수술 강남병원 우리 안과 장난이고 몰라 나는 지금 침체되어 가는 이 예술계가 좀 다시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인데 다 힘든 시기니까 그럴 때 이제 힘들 때마다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어쩌다 1회를 검색하세요 아 그거 좋겠다 검색하고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여기가 찐 전망대인가? 여기가 1차 1차? 몇 차까지 있다는 거야 지금? 설마 3차까지는 아니겠지 과한 음주와 과한 촬영은 몸에 해롭습니다 황령산 전망 쉼터 여기 카페도 있네? 우와 광안대교 확실히 여기가 다르긴 다르네 근데 여기가 조금 어둡다 산이 가려져 있네 이거 이렇게 싹 치워버리고 싶네 나중에 또 부산이 이렇게 또 발전하면 싹 치워버리게 사연을 아끼지 않고 산을 싹 밀어버리면 야경이 좀 더 살아나겠지만 사연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저도요 사랑합니다 저도요 사랑합니다 아 근데 이거 송신탑이 진짜 이쁘네 지금 우리 야경보라서 송신탑 감탄하고 있어 아 근데 진짜 예뻐 송신탑이 아니 지금까지 본 송신탑 중에 제일 이쁘네 다른 데는 대충 이렇게 빨간색만 이렇게 있잖아 주황색 불에 근데 여기는 초록색이 파란색? 청록색 아 진짜요? 까멜레온이네 까멜레온 발음 좋은데? 쏘리 부장님 이 차 가시죠 여기 이 차 야경 맛집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 김과장 내 해라 아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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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아 부장님 여기가 김과장 야경 안주 세트가 김과장 그때 내가 일하면서 말했던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 저 예전에 똥 마렵다 한 거 하고 아 똥 똥 마렵잖아 님도 따고 똥도 따고 님도 버그 똥뽑 아 똥 에이 아이고 그거 갖고 서운했어 사랑해 내 맘 알지 진짜 아저씨 같다 잘하지 나 잘하지 와 추워라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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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뻐라 여기 오실 때는 옷 두둑히 입고 목도리하고 장갑하고 귀마개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야 야 이거 한번 찍어주면 안 돼 우리 눈물 땅 이거 썸네일 각이다 진짜 백포 백프로만 프로다 마지막 덱 마데이 마데이 와 속이 뻥 뚫린다 너 뒤에 있으니까 바람 하나도 안 와 등발 내가 다 가려줄게 내가 또 한 등발 하지 바람하면 또 슈퍼맨 설이지 근데 오늘 너무 추워서 못하겠다 와 지금 몸 부푼 거 보여요? 빠바밤 빠바밤 그만 해야지 자크 열어라 빨리 아니야 야 나 망토도 빨간색이야 오늘 원래 슈퍼맨 망토도 빨간색이잖아 김과장 저 사표 쓰겠습니다 계약 끝났다고 바로 이러면은? 부장님 슈퍼맨 보려고 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아 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다 사표 쓸기가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장님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왔잖아요 사랑해 김과장 사랑합니다 부장님 휴대폰 불빛으로 어쩌다 일일 글자쓰기 오빠 이거 진짜 내가 말한 게 완전히 이거 진짜 방정마식 먹었는데 이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러브 만드는 것도 힘든 거 알죠? 아 그러니까 응 알겠어요 핸드폰 하나만 빌려주겠니요 고마 고마 우철 씨가 잘하네 세일 씨가 없다 내가 나갈게 해봐봐 쟤아 진짜 안 돼 유철 씨 혼자 다 해보세요 내가 혼자 다 해볼게 나도 거의 되게 솔직히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된다. 미션 성공! 이거 설이가 다 했다. 이거 설이가. 성공! 잘했어. 예! 마지막 미션이에요. 마지막 미션 성공했다. 맞네, 맞네. 저기 우리 5화 찍었던 저기네. 아, 저기가 이제 한 13화쯤 되겠다. 시간 진짜 빠르다. 저기 좋아요 있고 구독 어딨노? 구독은 내 눈에 있어. 눈물이 나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만 고생 많았어. 눈물, 눈 촉촉하게 해서 그 말 하니까 감동스러운데? 진짜 고생 많았어. 오빠도. 어쩌다 이 일을? 이거 다음 시즌 준비하고 있는 거 몰랐어? 어, 나는 그걸로 들었는데? 어쩌다 헤어졌어요. 또 눈물이 나네. 그동안 저희 어쩌다 이 일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수고하셨는지. 울지마, 바보야. 저거 느낌이 bang세. 수고 ס 탄진 6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